우즈스스 슬라우 풀리맨 풀리맨 으르바이트 빛이 내린다 쌓아라라라 랄라 pered god ap OP iner 4 яч sono sc ch 한국에서 형이랑 최신정 최신정 고요 최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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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최신정이야? 아 네 달아와네 왜 최신정이야 뭔가요? 정신을 잡고 5초 5초 여름 이들 다 여야 멈춰진 아 멈춰진 몇분만 멈춰진 공, 공, 찐빵! 으악! 으악! 찐빵! 으악! 으악! 공, 찐빵! 으악! 공, 찐빵! 으악! 공, 찐빵! 으악! 공, 찐빵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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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희야! 영혼을 너를 구했는데 우와! 대박이다! 야! 잘한다! 으악! 와! 자존심 사한 일은 한 번씩 남아! 왼손이니까 왼손이니까 내가 좀 더 세게 내가 왼손 잡이거든 왼손 잡이 아닌, 왼손이 세게 어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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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스타일의 티비 저 뭐 어울리는 없습니까? 아니요, 옷은 통일이야 아, 통일이야? 통일이야 근데 통일이라는 옷이 어디 있어요? 있어 어디요? 그러니까 티셔츠는 아닌데 그 자켓은 다 통일이야 아, 우리 무대를 다 할 거 너의 핏담 눈물할때 그... 거기에 목걸이 달고 티셔츠는 화려하게 와 형, 형 스타일리티 누가 시켰냐 그리고 아 부끄럽다 와 대박이다 진짜 저 형 너희꺼, 창지 너희꺼 너희자 너희꺼, 꼴 너희꺼 백만적 너희꺼 백만적 여기 한번 서보기 여기 여기? 진사람 저기 서 여기 서기 빠질걸? 안전진거 그냥 뽀뽀 왜이래? 잡아줄게 저 손져 손져 갈 수 있어 출발 파이러 arg 남편 기원 nos 너무나 보 pleasure attention 광대만 나왔어요 와우 어느 섬에서 태어났을까요? 아 우리 진영 핸섬이죠 핸섬 아 우리 진영 핸섬 아 우리 진영 핸섬 우리 진영 핸섬 야 야 맞다 전적으로 꼴등이다 야 정국아 껌대기는 달아 야 이걸 말할 때 나아야 예예 맞아 essa 도녀 헤헤헤 뭐아이 이제 지금 시작해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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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안좋아 가슴을 댄거처럼 눈물에 가슴을 댄거처럼 눈물에 장애레 première Crusade 4 4 ethnicity 안전주 조지야 형아 좋아 형아 좋아 애기해 invasive 안전주 형은 바다! 안녕! 안 되면 친구가 바이 바이 보! 바이 바이 보! 바이 바이 보! 됐어 아니야 아니야 위험해 빨리 들어가 형과 형은 진짜 불렀다 오늘 내가 왔다 집에 왔다 야 내가 왔다고 저 나 혼자 해볼게 오케이 그래 하자 시작하자 시작하자 해외 가면은 그거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메뉴를 물어봐요 혹시 뭐 드시겠습니까? 지민이랑 정국이가 아 저희는 뭐 진형이 먹는 걸로 진형방에 갖다주세요 아니 뭘 자꾸 내 마음에서 먹어 치우면 흘리지도 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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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렇게 잘 치웁니다 여러분 302는 1 신기하네요 지니어스? 콧물을 내가 닦고 없어 치우면 흘리지도 않고 치우면 흘리지도 않고 치우면 흘리지도 않고 너 아이큰 몇이야? 120 야 녹네 너 몇이야? 너 1007인데 너 107인데 너 107인데 너 107인데 망았어 망았어 머리로 망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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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망았어 발로 망았어 발로 망았어 안 막는데 어디에요 못 막는데 여기 맞으면 막은게 아니다 코 막았어 가슴으로 막았어 히힛 쾸 아 편하게 안 마시고 지니어스라 오디오든 그때 사장님이 오 아까 말 서 어 어 진짜 안 돼 아 그래서 얘를 바다 를 뭐 은휘 오디오든 인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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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중고 여기하고 촬영하면 인정 정국이 여기하고 촬영하면 인정 오 아 주문구 교원 어.. sections 그.. 약간은.. 림 отлич 부 같은.. 박수 저랑 doc 모취를 한번에 살게.. 잠깐만 잠깐.. 쟤네 얼굴을 깔아.. ㅋㅋㅋㅋㅋ 자 내일 상을 받는다 리허치언 상을 받았다 받았다 소린다 총 맞았나? 아니야 상을 받았지만 네, 다시 보내 승부하겠다, 다시 보내 성공해 그럼 더 해주세요 성공해 성공해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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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